괜찮네, 문제 잘 냈다. 진짜 웃기다. 정답! 홍진경! 정답! 홍진경,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맞히는 거 아니야? 아, 정답! 홍진경, 제정신이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네. 홍진경, 모나리지 아닙니다. 뒤에 두 글자가 그냥 의상이에요. 예능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정답! 분장 의상 아닙니다. 정답! 정답! 홍진경, 벌칙 의상 아닙니다. 맞다. 야, 이거다. 발이 났다, 끝났어. 불안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전소민이, 홍진경. 아, 정답! 전소민, 홍진경. 소민이, 소민이의 심신? 너 진짜? 가능성 있어. 그 느낌 나지 않아, 약간. 가능성 있어. 약간 이 느낌 나지 않아? 정답! 소민이의 미소. 땡. 소민이의 매니저? 땡. 아, 정답! 마이콜? 땡. 그런 류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정답! 소민이의 자이언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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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잘 맞네. 그만 맞춰도 돼. 재현진, 재현진 그만 맞춰야지. 재현진, 재현진 그만 맞춰야지. 재현진, 재현진 그만 맞춰야지. 아, 조금, 조금 맞춰지. 너 그만 맞춰, 그만 맞춰. 너 그만 맞춰. 네, 그만. 야, 너 그만 맞춰. 차라리 힌트를 줘. 왜요? 왜 그만 맞춰? 하지마. 다 문제 갑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 나갑니다. 진짜 쉬워요. 아, 뭔지 왜 이렇게 웃기냐? 클라우마 버테라 봐봐. 허구의 불... 꿀벌! 꿀벌. 아닙니다. 죄수. 땡. 빠비용. 횡단보도. 어? 땡. 이게 되게 쉬운데. 네? 잘 생각해봐요, 쉬워요. 쉽다고? 쉽다고? 정답! 얼룩말! 아... 야... 치우려고 한 바지. 됐어. 됐어. 하나, 하나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잠깐만. 아, 이게 내가 볼 때 둘의 싸움이야. 더 쉽게 가야 돼, 더 쉽게 가야 돼. 다음 문제 갑니다. 또 남성의 욕? 아까 그 옷인 거 같아요. 그 옷인 거 아니야? 정답! 아니, 이날 상이 많이 찍혔네. 홍진경! 아닙니다. 벌칙 이상? 아닙니다. 펭귄맨? 아니, 저 모습을 보면 딱 인물이 떠올라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소설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만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해서. 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글자입니다. 애니메이션? 네 글자? 검은 옷이랑 관련된 거. 검은 옷의 캐릭터면 사실 다 왔어요. 메텔! 애니메이션 캐릭터? 메텔! 메텔! 애니메이션 캐릭터? 메텔! 아 메텔! 아니 네 글자잖아! 메텔! 아 메텔! 네 글자잖아! 정답! 가오나 씨? 야 맞다! 정답! 야 잘해야돼!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무슨 다이어트 성공? 오 진짜 살 빠졌었다! 내가 제일 많이 뺏을 텐데 정답! 다이어트 성공 후 빈티! 정답! 조세호 다이어트 성공 후 결국 실패! 근데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조세호 씨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그랬나? 조세호 다이어트 성공 후 절여진 양배추? 뭐 실패한 복권 뭐 이런 건가? 뭐 실패한 복권 뭐 이런 건가? 숨죽은 양배추 아! 정답! 아! 정답! 사라진 기호! 사라진 기호! 이걸 어떻게 맞췄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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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렇게 안 나간다 누나 어떻게 해? 나도 뭐 해야 해 사라진 기호!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이야 사라진 기호!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난 점수 한번 봅시다 근데 아직 문제가 남았대잖아 많이 남았대 아직 많이 남았대 아직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그러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여기서 하나 붙여야 돼 무조건 문제! 주제! 손 빼! 아! 정답! 드라마 제목이랑 관련 있나요? 혹시? 없고요 두 글자입니다 주제... 비호! 알 수 있잖아 땡! 주제 멋져? 정답! 주제 모델 아닙니다 주제 모델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텔! 정답! 건방? 나 이 생각했는데 땡! 주제 건빵? 하하하하하하 왜 저래? 우영아 하나 맞춰 주제 깔쌈? 주제 깔깔? 그러지 말고 우영아 너 진짜 밖에서 나가야 돼 허풍? 깔롱? 뒤에 글자를 말씀드릴게요 대신 정답이라고 손들면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자! 뒤에 글자 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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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하지마! 우영이가 정답했어 그래! 하지마!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이거 하지마! 정답을 안했잖아 정답 똥폼 이랬어 아니야 정답 똥폼! 정답! 주제 정답 오케이 똥폼 똥폼 카폼 아니야? 와 저거 진짜 웃긴다 자 똥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날 좀 더 하죠 자 너무 좋아 장우영씨 문제로 가겠습니다 장우영 우영이 가자 우영이 가자 오빠? 강남스타일? 아닙니다 오빤 무중력스타일 오빤 무중력스타일 저거 뭐하는거? 오빤 깜남스타일 오빤 엽기스타일? 오빤 공중부양스타일 정답! 오빤 가로부는스타일 정답은 두 글자거든요? 아 그래요? 정답! 오빤 가로스타일 다들? 뭐야 저게? 가로스타일은 뭐야? 와 저걸 어떻게 포착하셨냐? 와 이게 무슨 노래죠? 저게 섹시레이디라고 제 첫 솔로 곡인데 잘 찍으셨다 그러니까 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찍으셨나 보다 뭐 더 할 거 없네요 결과 나왔잖아 나 이번에 진짜 우영이가 너무 아팠다고 그래서 되게 얘가 제발 맞추기를 되게 내가 내심 바랬어 진심으로 너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냐? 아 지금 몸이 안 좋아? 아니 제가 갑자기 어제 강균검살이 온 거예요 우영아 하나 받쳐 주제 깔썸? 우영아 너 진짜 밖에서 나가야 돼 아 형은 하지마! 아 우영이가 정답했어 그래 하지마 우영이 하나 주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대신 자줘요 그러면 아니야 그건 싫어 나도 몸이 안 좋거든 아이씨 근데 사실 진짜로 내가 자도 상관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래 형이 자면 내가 자면 되지 근데 형이 자면 솔직히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 난 자 나는 나 진짜 밖에서 아무 상관없다니까 말을 그렇게 더듬어 아니 아니 잘게요 내가 내가 잘게 난 진짜 괜찮아 내가 잘게 저는 어차피 수빈이가 콕을 잘해요? 아유 진짜 이 인간들 저는 이쪽으로 못 자요 내가 콕 오니까 내가 밖에서 잘게 아니 자 여러분 야 그냥 받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무 감사해 오케이 그 부분 이렇게 합시다 나랑 너랑 나랑 우영이 위해서 우영이 위해서 형들끼리 누나들 주무시고 응 형들끼리 나랑 너랑 깔끔하게 우영이 위해서 둘 중에 먼저 맞춘 사람이 자고 틀린 사람 조용히 웃으면서 밖에 나가자 일로 나가면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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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돼 그 대신 나는 같이 잘게 나가면 돼 아냐아냐 진짜 괜찮아 이런 데 추운 데 자면 오하는 거 난리가 나랑 우자랑 둘 중에 우영이 위해서 형들이 할 수 있지 미안하게 왜 그래 진짜 밖에서 사니까요 오늘 자 마지막 문제 진짜 형 내가 진짜 군만 안 해 아니 완전히 나는 그럴 수 있다 난 크로스 아니야 1평불만 정답 홍진경 철이와 미의 느낌 아시죠? 땡 홍진경 종초한 느낌 아시죠? 땡 그것만 알려주면 안 돼요? 안경이랑 관련돼 있어 손이랑 관련돼 있어요? 관련이 있다면 안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커먼 느낌 아시죠? 네 마이콜 느낌 아시죠? 고른 접근이 맞습니다 홍진경 자이언티 느낌 아시죠? 안경 띈 사람인 거잖아요 안경 띈 사람인 거잖아요 사람인 거잖아요 아 아 신세계 아니야? 신세계 왔어? 네 결국에 새우가 나가는구나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정답 홍진경 레옹 느낌 아시죠? 헉 끝났네 왔다 끝났네 왔다 레옹은? 레옹이다 혹시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마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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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쥐었어 쥐었어 레옹 쥐었어 쥐었어 레옹 쥐었어 덴트를 펴시면 돼요 덴트를 펴시면 돼요 와 우재형 진짜 우재형 진짜 우재형 진짜 우재형 진짜 우재형 진짜 나가 조용히 나가길 해 형 문 열어줘요? 어 여기 열어준는데? 나 진짜 나 부탁이 있는데 형 누나들한테 너무 감동받고 나 진짜 울컥하거든요 자는 건 내가 잘게 저기 호캉기 나오네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돼 어? 텐트 있지? 텐트가 있어? 지금? 아닙니다 텐트는 쳐드립니다 아니 내가 아니 누나 세호 형 세호 형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안 살게 안 돼 괜찮아 아 레옹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